해피바이러스의 아이콘 참가번호 8번 한아름입니다. 저는 스포츠 전공으로 체육학 박사를 취득하고 최근 미국에서 치료 레크레이션 석사과정을 졸업하여 현재 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하며 일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워킹마임입니다. 사회에서 가정에서의 역할을 벗어나서 온전히 내 자신을 위한 무대에 서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며 자기 성장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자 지원하게 됐습니다. 이 대회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저만의 청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굉장히 의미 있는 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저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동기와 자극이 되기를 바라며 ECG 유니버스 코리아와 함께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기억해 주세요. 해피바이러스 아이콘 참가 번호 8번 한아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